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식밥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식밥차, 요즘 굉장히 흉흉하게 금융계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훨씬 더 먼저 지식밥차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지식밥차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아, 이쯤 되면 대충 정리가 됐겠다 싶은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파산하는 은행들의 여러분들 연관적인 부분들을 지식밥차로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내용을 만들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걸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게 될 건데요. 단순히 우리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나게 됐느냐 하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궁금해 봤을 것 같아. 뭐? 대체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걸까? 쟤네도 석유가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좀 쫙 포함해가지고 우리 스위스의 금융의 역사, 스위스의 어떤 산업의 발달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쭉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내용이요. 첫 번째, 스위스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한편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부도 위기에서부터 이제 인수까지 되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또 한편으로 다루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식밥차 재밌게 시작해봐야 되겠죠?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많던 은행이 왜 망하는 걸까? 우리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를 중심으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랑 같이 이번에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같이 다룰 예정인데요. 지금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뭐가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흡입력 있는 내용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즘 굉장히 흉흉하죠?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아, 은행이 하나 파산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성장률 전망이 낮춰지는 거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예요?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은행 자체가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개인 소비자도 있겠지만 물론 소비자가 돈을 잃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의 운용 자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자기 자금을 보관했는데 그게 파산을 해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 기업이 혼자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하청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맞물려서 존재하는 경제 생태계에 아주 큰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이 하나가 파산하면 그 기업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수많은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파산하고 그럼 그 기업들이 파산하면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파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의 파산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지금 SVB은행부터 시작해서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규모가 있는 은행들의 파산을 지켜보는 건요. 아마 몇십 년마다 한 번 많게는 한 100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큰 위기로 이어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진귀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SVB 파산은행 초일기. 파산했죠? 결국엔 여러분들 초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구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 예금만 보호해주는 형태로 이제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또 우리의 그죠? 킹민연금. 우리 연금. 어때? 300억 원을 또 어? 익스포저가 돼가지고 이걸 또 날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 예금주는 보호하는데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SVB은행 파산에서 한번 얘기해드리겠지만 그죠? 국민연금이 지금 300억 원을 난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갑자기 또 얘가 흔들흔들 하더니 사실 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래된 은행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은행은 아니란 말이야. 왜?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 삽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JP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뭐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처럼 미국도 뭐 5대은행, 4대은행 해가지고 커다란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은 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은 그냥 뭐 새로 생긴 한 몇십 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깊지 않은 은행의 파산입니다.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 치는데 놀랐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 한 10월달 정도부터 이 금융의 중심, 세계 유럽 금융의 허브 하면은 영국 아니면 스위스인데 이 스위스의 가장 전통과 유서가 깊은 은행이었던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닿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이제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마 부도가 나나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SVB 파산은행의 충격이 스위스를 덮쳤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슬슬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어떻게 됐다? 부도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의 킹민 연금은 그죠? 이 각대기나 지금 고갈난다 안 고갈난다 이러면서 내 돈을 주네 만에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연금 캐스트 여러분 찍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 연금 여러분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지금 4천억을 또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거 크레딧 스위스 4천억 투자한 거 여러분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크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 제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UB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인수가액이 진짜 턱없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물려있는 이 4천억 중에서 익스포저가 총 4천억이면 여기서 손실이 분명히 날 거란 말이지. 또 이거 도합 얼마를 지금 까먹은 겁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굉장히 속 터지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 멀어 보여요. 결국 누구도니? 다 우리나라 국민들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근본적으로 아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선생님 왜 이렇게 또 파산을 하는 겁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중간광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번 주에 드디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 게시판에 달려와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뭐가 제로로딩 생활과 윤리 엔지선다가 여러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강평 받았던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수강평인데 제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커리큘럼은 심화래 어 그쵸? 물론 심화가 여러분 가장 도움이 된 커리큘럼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재미는 개념이 확실히 재밌고 그리고 사실 개념이 유익하죠. 개념이 유익하니까 심화 개념도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친구 말에 따르면 심화 개념을 열심히 이제 하게 되면은 저는 단순히 개념을 막 판서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식으로 심화 개념을 끝내지 않습니다. 뭐 제시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판서를 열심히 한다든지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OX 판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OX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천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OX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다뤄보는 수업인데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를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강평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풀면서 원리적으로 이게 왜 맞거나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NG선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인강에서 지금 4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현강에서는 수능 완성 나오고 나서 이제 NG선다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의고사 풀릴 때 NG선다를 현강용으로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OX보다도 어떤 심화 개념보다도 가장 실전적이면서 여러분들 가장 가장 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드리는 심화 개념이라고 제가 자부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은 정말 유익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화 커리큘럼이 막 내용상으로 무언가가 많이 이어지는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결국 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심화 개념을 입력해드리는 강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개념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어 나 OX 연습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풀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유익한 강좌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로로딩 도표 시즌 1 이거 개강해가지고 이제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 도표 무조건 몇 문제는 풀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강좌 제가 강추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시작했으니까요. 더 이상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제 심화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이제 쫙 개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 원래는 크레딧 스위스가 그냥 뭐 여러가지 사건들에 얽히면서 이 사건들 때문에 붕괴하는 과정 이거를 이제 다뤄드리려고 원래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 스위스라는 곳 자체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궁금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1인당 그 국민소득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쵸?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나라 뭐가 있기 때문에 높은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대학에 와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호기심을 해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이 스위스의 금융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좀 전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스위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스위스 하면 딱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혹시? 초콜릿! 또 두 번째 어떤 거 생각나세요? 스위스 하면 대부분이 알프스라는 이름은 몰라도 뭔가 눈이 많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산이 좀 높을 것 같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스 하면 알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천혜의 자연경관 이것 때문에 돈을 번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경관은 볼 때는 아름답지만 사실 이런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별로 좋은 거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스위스는요. 이 알프스 때문에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좁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살 땅이 있어야 인구가 많을 거 아니야. 스위스는 전 국토의 몇 퍼센트가 산지냐면 70%가 산지입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알프스 눈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하천도 형성하고 호수도 형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다는 접혀있지 않으니까 이 호수 면적까지 합치면요. 전 국토의 75%가 산 아니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원래 땅도 좁은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산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뭘 짓기가 어렵겠습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죠. 산지에서도 농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긴 고도도 높아.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기온이 낮아서.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구가 적으면요. 산업이 발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 되게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거의 수출밖에 없죠. 내수를 가지고 어떤 나라가 자립해서 살아가려면요. 인구가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대체로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9천만에서 1억 천만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지 내수만 가지고도 산업이 되게 글로벌하게 발달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거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내수를 가지고 먹고 산다기보다는 유명한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 보면 다 없대요. 다 제조업체들 여러분들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환경이 더 열악했겠죠. 스위스는 알프스인데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스위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는 지도상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있어요? 이 유럽 대륙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도 잘 안 돼 산업도 발달 안 돼 인구도 작아 땅도 그지 같은 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옛날부터 유럽의 대표적인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이런 스위스에서도 잘 되는 게 하나가 있었으니 뭐냐 하두 어때요? 여러 나라에서 스위스를 쳐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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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농민군이 발달을 합니다. 농민군이 발달을 해요. 왜? 가뜩이나 척판칸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습니까? 자꾸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옆나라에서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어때요? 너네 한번 죽어볼래? 했는데 어떤 거야? 사실 농민은 굉장히 이제 오기와 뭐랄까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낯질을 했는데 어떤 거야? 어? 알고 보니까 내가 강한 거야. 어? 알고 보니 내가 힘순찐? 이렇게 된 거죠. 왜? 군대랑 농민이랑 싸우는데 스위스 농민들이 스위스 농민들이 낯 같은 농기구를 들고 싸워요. 근데 웬만한 유럽 군대를 그냥 갖다 바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 우리의 길은 이게 아니다. 이거 농사 이거 지어봐야 맨날 땅 이거 척박하고 춥고 눈 내리고 이러는 거 이거 해봐야 이 승산이 없다. 그때 이제 농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잘 싸우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영향들이 있었겠죠. 땅이 척박해가지고 힘을 많이 주고 농사를 지어서 근육이 발달했나? 뭐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뭐 우리가 싸움을 대신해주면서 돈을 벌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때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깨닫게 되죠. 사실 이제 이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농경 국가는요. 대부분 다 장자세습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은 스위스같이 땅이 조그만한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가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해요. 그럼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나 한 가족 먹고 살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애를 셋을 낳았어. 그러면 애 셋한테 내 땅을 쪼개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나 한 가족 부양하기도 벅찬 땅을 애 셋한테 쪼개서 물려주게 되면 애 셋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한테 몰빵해가지고 농지를 다 승계시켜줘 버리는 거야. 그럼 둘째랑 셋째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둘째랑 셋째는 이제 낫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땅덩어리가 좁고 농사가 척박해서 생산량이 작다는 게 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냐면 많은 스위스 남성들이 용병으로 나가서 돈을 벌게 하는 이 용병산업의 발달로 아직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위스는 굉장히 잘 싸우고 무엇보다도 절박함이 굉장히 있는 용병 집단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못 살고 맨날 침략받고 자기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거는 결국 내 목숨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한 게 이 스위스 용병들의 생각이었죠. 이 생각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 틀르리 궁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가 있었던 궁궐이 습격을 받는데 당시 루이 16세를 지키던 프랑스 근위대가 있었고 루이 16세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했던 스위스 용병이 있었습니다. 그 스위스 용병은요 몇 명이었는지까지도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총 786명의 스위스 용병이 있었대요. 그때 이 궁전을 지키고 있었던 근위대가요. 시민들의 폭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혁명이니까요. 시민들의 폭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용병들을 모아놓고 프랑스 근위대장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궁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근위대도 이제 뭐 할 거다? 더 이상 시민의 폭동으로부터 이 궁전을 지키지 않을 거다. 우리 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 우리 도망갈 거야 라고 지금 런친다는 지금 쥐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런친다는 얘기를 그렇게 좀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근위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위스 용병 너네도 우리 지위를 받는 애들이니까 이제 너네도 뭐해라? 해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스위스 용병 우리 피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민이 수천명 수만명이 몰려왔어요. 우리 지금 몇 명이야? 786명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잘 싸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싸워도 그죠? 한 2만명 몰려오면 800명이 이겨져요. 당연히 지져. 그럼 우리 피디는 어떻게 할 거예요? 궁전 지켜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심지어 자기 대장도 뭐래? 도망가래잖아. 그럼 도망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스위스 용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위대장이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스위스 용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스위스 용병은 무기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뭐 할 거다? 루이 16세를 지킬 거다. 우리는 왕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스위스 용병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86명이 남아서 시민군들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시민군들과 전투를 하면서 버텨요. 그러니까 시민군들이 이번엔 나서가지고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 야 너네도 이제 부상자도 많고 조금 있으면 전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봐줄게. 시민군들이 얘기하죠. 너네가 만약에 무기를 버리고 너네 나라 스위스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너네를 쫓거나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왕을 내리는 게 목적이지 너네를 죽이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너네 나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스위스 용병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말도 듣지 않고요. 보내주고 테러를 열어주겠다라는 말도 듣지 않고요. 분명 열어줬을 텐데 그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시민군들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덕에 누가? 루인 16세가 물론 나중에 잡히기는 하지만 이때 궁전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덜어주게 되죠.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소문이 딱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용병이 썼던 이 용병 중에 한 명이 썼던 일기가 딱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당연히 알았겠죠.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테니까 여기서 이런 일기를 씁니다. 우리는 왕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은 아무도 용병으로 앞으로 일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죠. 왜? 이 스위스 용병은 알았던 거죠. 자기가 왜 용병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후손들, 내 애들 나중에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또 용병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면? 신뢰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뭐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용병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산업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군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빡쳤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누구는 굉장히 감동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루이 16세 감동했겠죠? 두 번째, 누가 감동했겠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아직 있었던 왕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엄청 감동하겠죠. 다음에 내가 전쟁이 났어요. 혹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로 신범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 입장에서 제일 먼저 고용하고 싶은 용병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위스 용병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기네 나라 왕을 지키는 근인데도 도망을 가는데 이 외국인이 프랑스 왕을 지키겠다고 남아가지고 모조리 전멸을 한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죠? 자국 군대도요. 자기 나라를 지킬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전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있죠. 그렇죠? 진짜 그때도 이 악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에 살아야 되는 거지만 몇몇 자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군대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 스위스 용병은 무엇의 상징이 되게 되냐면 여러분들 신뢰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 온갖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스위스 용병을 불러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편을 딱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편에서는 스위스 용병을 찾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위스 용병을 데려다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스위스는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는 유럽 사회에서 뭐를 외칠 수 있게 됐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할 거다? 중립국 선언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너네는 용병도 워낙 잘하고 근데 용병이 어느 한 나라 편에 서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너네는 그래 중립국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강력한 용병의 군사력과 두 번째 그 용병들이 보여준 강력한 신뢰 덕분에 이 스위스는 아주 일찍이 유럽에서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막 겪고 있을 때도요. 오히려 용병 산업을 통해 돈을 벌게 되고요. 생각보다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180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게 온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나라가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걸 가지고 한평생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스위스는 이 용병 산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번 것뿐만 아니라 중립국의 지위를 얻었고 일종의 정치적인 안정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스위스가 이제 산업을 발달시켜 가야 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업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장애물이 바로 뭐냐? 이 알프스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을 발달시키려고 해도 영토가 너무 작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식량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남들로부터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농업보다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돈도 벌고 필요한 것도 다른 나라로부터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도 어때요? 이 나라 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수 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스위스는 답은 간단한 거야. 뭐 하자? 우리는 농사는 이미 글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조건이 까다로워. 뭐가 까다로워요? 평지면은 과다란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쉬고 가면 되겠지만 나라가 뭐가 많아? 산지가 많잖아. 야 여기 산이고 눈 덮여 있는데 이거 이거를 넘어가지고 이만한 기계 같은 거 둠찜지고 가가지고 갖다 팔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뭘 찾기 시작하냐면 작으면서 운송하기가 편리하면서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스위스 넷에 띄었던 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시계입니다. 시계는 어때요? 아주 정밀한 기계 부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고도로 단련된 기술만 있으면 되죠. 이 당시에 스위스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애들이 위그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위그노들이 다른 나라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되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바로 금속공예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금속공예를 잘 이용해서 작은 부품들을 정밀하게 시작하는 시계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 1위 시기 브랜드 하면 뭡니까? 당연히 롤렉스잖아요. 어느 나라 거요? 스위스죠. 이때부터 바로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시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 스위스에게 유익한 상품이었죠. 왜? 시계는 작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짐을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시계와 그 부품들을 실을 수가 있죠. 사람 한 명만 가면요. 그죠? 쌀가만이 하나 지고 가는 것보다 근데 어때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위스가 와 시계를 파는 게 바로 돈이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쫙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스위스 시계 브랜드 한번 보세요. 롤렉스 오메가 제가 팔찌 좋아하는 까르띠에 파텍필립 스와치 태그 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에게 제가 좋아하는 IWC 보면은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중요한 오뎌마 피계도 있어요. 시계 브랜드란 브랜드는 온갖 브랜드가 다 수 있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시계 많이 차요 안 차요? 그쵸? 요즘 롤렉스가 엄청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뭐 때문에 위기래요? 애플 워치 때문에 위기래요. 왜냐면 롤렉스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사실 모델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시계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시계가 있어도 또 시계를 사고 B시계가 있어도 또 시계를 사고 C시계가 있어도 또 시계를 사요. 왜냐면 시계 디자인이 다양하니까. 사실 시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시계를 보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지 않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야?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처럼 스마트 워치가 나오니까 이 시계가 하나에 뭘로 변모해버린 거야? 그냥 전자기기로 변모해버린 거야.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오리지널한 시계를 사람들이 차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계 산업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이런 시계가 점점점점 전자제품으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산업을 또 발굴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여러분 스위스 뭐가 되겠습니까? 작고 가볍지만 비싼 거. 뭘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스위스가 옛날에 뭐가 유명했냐면 이 면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면직물 산업이 유행하다 보니까 같이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염색 산업입니다. 이 스위스 산에서 나는 다양한 여러분 염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이 염료들을 바탕으로 천을 염색하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스위스 정부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하죠. 어? 그러면 결국 염색이라는 건 화학적인 거니까 우리 쪽 화학적으로 고부가 가치가 높은 걸 개발해볼까? 하면서 개발하게 된 게 바로 뭐냐? 약품이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아주 유명한 제약사를 두 개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약사가 1위는 여러분 매출량 순위 기준으로 1위는 파이자 미국 건데 2위가 노바티스 그리고 3위가 로슈 이 2위의 회사와 3위 회사가 전부 다 스위스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그것도 전세계 매출 2위 3위나 하는 회사들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작지만 비싼 거. 그래서 스위스는 작은 땅덩어리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여러분들 여럿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하게 된 겁니까?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가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이걸 날랐겠지만 자동차 길도 뚫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기차 길도 뚫어야 되고 교통로가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 스위스 알프스라고 하는 자연장벽이 생각보다 많이 극복이 되는 거죠. 또 이걸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에는 이걸 넘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이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차 철로 깔아가지고 다 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도로 깔아서 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광객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보존된 자영경관을 또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3대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존된 자영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그리고 아까 봤던 제약산업 그리고 시계와 같은 정밀 기계산업 이런 것들이 이 스위스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주요한 여러분들 요인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단점까지도 여러분들 장점으로 극복해가지고 나라의 소득을 쭉쭉 올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또 여기에 굉장히 한몫했던 게 뭐냐면 사실 나라 안에서 아무리 이렇더라도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중립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 장점이 뭐냐? 세계의 수많은 국제기구들이라든지 국제결제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스위스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 국제기구들 그리고 대기업의 본사나 대기업의 지사들 유럽 지사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일자리도 많이 갖게 되고 이 나라의 토종 산업 자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거의 두 배를 뛰어넘는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여기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산업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고 고부가 가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시계 그렇죠? 약품 그렇죠? 중립국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 쫙 공통점 이걸 관통하는 공통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계 어때요? 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겠어요? 지금이야 뭐 비싸매 부의 상징이니까 유명하겠지만 그 당시에 스위스 시계가 유명했던 건 오차가 어떠니까? 적으니까. 스위스의 시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죠. 또 약 어때요? 먹고 죽을 것 같으면 약 먹어요? 안 먹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약이 유명한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신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중립국 이 나라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그치? 이 나라는 군대도 굉장히 강력해 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얘네를 가로지르는 신뢰라고 하는 게 있죠. 결국 사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신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뭐가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냐? 이 스위스의 금융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계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두 번째죠. 스위스 금융과 이순재 할아버지의 공통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요? 선생님? 뭐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스위스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또 루이 16세 때문입니다. 이 루이 16세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공헌이 좀 있죠. 스위스의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용병들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물론 그 용병들의 의지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루이 16세를 대피시키느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루이 16세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돈을 좀 빌리고 싶었나봐. 아저씨 이제 에르메스도 둘러야 되고 이제 그죠? 프랑스니까 여러 명품들을 이제 두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루이 16세가 어디다가 이 스위스 애들한테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망갔던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도망갔던 위그노들이 이 스위스에서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 루이 16세가 스위스에서 있었던 대부업자들한테 야 내가 궁전도 짓고 옷도 좀 사입어야 돼. 나 이번에 루이비통도 하나 사입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겠죠. 야 돈 좀 빌려줘. 했어요. 그랬더니 스위스가 뭐라 그랬냐. 오케이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 앙금이 없어요. 대부업자니까 알아서 돈 빌려줄게. 제때 줄 수만 있다면야. 왕인데 설마 띵감 없겠어? 이러면서 빌려주는 거죠. 여기서 근데 루이 16세가 스위스에 이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야 근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 어떤 데 딴 데 가가지고 야 저희가 러시앤 캐시 갔대. 루이 16세가 러시앤 캐시 갔대.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팍 떨어지잖아. 어? 어제 막 거기 가가지고 장기 포기각서 이런 거 썼다는데 뭐? 그럼 우리나라 왕은 이제 장기가 우리나라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가오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요청을 하죠. 야 근데 내가 왕인데 돈이 없다 그러면 가오가 좀 빠지니까 비밀로 해줘. 그랬더니 스위스가 어떻습니까? 아주 쿨하게 오케이 그럼 비밀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스위스 금융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게 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 비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 보면 항상 검은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스위스가 있잖아요. 그 비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스위스는요. 어떤 얘기가 있을 정도냐면 스위스 은행에 가가지고 전 계좌를 좀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데 오케이 이해되세요? 계좌를 제가 좀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서 우리나라는 뭐 확인해요? 이름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계좌 개설 목적 확인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서 내가 계좌를 만들고 싶어. 스위스 은행은 어떤 말 정도까지 있을 정도냐면 가서 얘기를 한대. 자 고객님 저희가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고객님 이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딱 얘기하면은 외국 농담인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야. 해내시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해내시가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 비싼 양주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 우리나라가 은행에 갔어요. 얼마나 이 은행이 비밀주의냐. 가서 고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이름은 차미슬입니다. 이렇게 해도 계좌가 개설이 된다는 거야. 이 정도로 비밀주의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죠. 가명을 이야기해도 그냥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고객님 이름 차미슬로 하시겠어요? 왜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차미슬이신가 해요. 제 이름은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비밀인데요 해도 알겠습니다. 비밀이군요. 하고 계좌를 개설해준다는 거죠. 이 정도로 비밀주의가 굉장히 두터운 국가가 스위스니까 어떤 신뢰가 생기는 거냐면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진짜 있어요. 단점이 어마어마하고 이것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어느 정도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밀주의가 스위스가 지키는 금융가의 비밀주의가 스위스 금융을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는 배경이 되죠. 왜? 내 돈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위스는 무슨 국가야? 중립국이잖아. 내 돈을 쟤는 잘 지켜줄 것 같아. 플러스 뭐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 하여튼 내 돈을 어떻게 해줄 거야? 다 비밀로서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결합하게 되면서 스위스의 금융이 폭풍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얘기한대요. 뭐라고? 특히 크레딧 스위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 직원들한테. 뭐 대답이 알고 싶지 않은 질문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야 대답을 들으면 그 대답이 너의 마지막 대답일 수도 있어. 왜? 예를 들어 마피아 돈이야. 이 돈 누구 거예요? 음 마피아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그렇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대답을 들을 만한 질문을 물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순재 아저씨랑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리는 이순재 아저씨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곧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돈을 지켜주리라는 이 믿음과 비밀을 지켜주리라는 이 믿음 이게 스위스 금융의 가장 상징적이면서 핵심적인 성장동력이 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아저씨의 등장이죠. 히틀러가 등장해서 어떻습니까? 유럽의 온 지역을 그냥 딱 쓸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때 당연히 여러분 히틀러가 어디도 가고 싶겠습니까? 스위스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요? 어쨌든 스위스를 점령을 해야 어떻습니까? 이게 알프스 산맥이 유럽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위스에 깔려있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야 유럽을 재패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를 하죠. 스위스한테 야! 나 히틀러야 어? 나 쳐들어갈 거니까 빨리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스위스가 응? 물음표를 띄우기 시작해요. 너 석유 필요 없니? 어? 갑자기 석유가 왜 나오나요? 석유가 왜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스위스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얘네가 석유를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해요? 물음표를 띄우는 거죠. 야! 석유는 아랍애들이 중동애들이 다 팔기로 했어 인마! 빨리 기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랍애들이 근데 우리나라 돈 스위스 프랑으로만 결제를 한다는데 너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전쟁하면 우리나라랑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스위스 프랑 한 푼도 못 가져갈 텐데 너 괜찮겠니? 1차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다 보니까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망했잖아요. 지금 독일도 독일은 전쟁하고 있고 영국도 망해가고 있고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요. 유럽에 있는 결제통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통화 중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화가 한 개도 없었어요. 오로지 전쟁의 포화에 힐사이지 않은 누구? 스위스 그리고 앞으로도 중립국이 될 것만 같은 누구? 스위스 중동애들이 석유가 필요하면 뭘 가져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는 달러가 아직 뜨기 전이니까 스위스 프랑을 결제통화로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팅길 수 있는 거죠. 야 아랍애들이 스위스 프랑으로 결제해야만 석유를 준다는데 너 그 탱크는 뭘로 움직이냐? 너네 탱크는 소주로 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히틀러가 아 아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안 그럼 안 쳐들어갈게 나도 돈 좀 꿔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히틀러는 스위스를 쳐들어가지 못하고 스위스는 그 전쟁의 포화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중립국의 지위를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 1차 세계대전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게 되면 물론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대전 두 번을 걸쳐서 전부 다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모든 유럽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히틀러가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부자들은 이 히틀러가 이제 막 재산 압류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추방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좀 있었던 애들은 히틀러가 딱 탄생하자마자 어디다 갖다 돈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스위스에 갖다가 돈을 다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스위스 금융이 빵 뜹니다. 예금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선생님 어떻게 돈을 벌어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얘네 예금 잔액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이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잘할 수 있겠죠. 규모가 커지니까.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PD님 이 사람들 돈 다 맡겼잖아요. 스위스에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나면 뭐가 많이 죽죠?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럼 여기다 돈 맡겼던 독일 부자 살아있을까요? 전쟁 끝나고 여기다 맡겼던 유대인 유대인을 휘틀러가 그렇게 죽였는데 살아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죽지만 모는 남죠? 호랑인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돈을 남기겠죠. 은행의 계좌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돈 다 어디 갔어? 유족들 줘야 되는 거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일단 첫 번째 유족을 주려고 봤더니 유족도 죽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돈을 찾으려면 우리 아빠가 어때? 이 스위스 은행은 돈을 맡겨놨다던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빠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 손자는 없어. 젊을 때 죽어가지고. 오케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사돈의 팔촌이 돈을 맡겨놨다더라.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유럽에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죽어요. 그 당시 엄청 죽거든 사람이 진짜. 거의 1, 2차 세계대전 합치면 1억 명인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한 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누구는 집중적으로 죽었겠어요? 유태인들은 집중적으로 죽었겠죠. 그럼 이 돈은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여기 있던 돈 다 어디 갔니? 사람들 다 죽었는데. 스위스는 얘기하죠. 휙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겠어요? 스위스 은행의 잔고로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게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진짜 정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죽하면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집단 소송을 해요. 여기다가 우리 아빠 돈 돌려줘 이러면서 우리 사돈의 8천 6천 돈 돌려줘 소송을 합니다. 그때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 찔끔 얘네가 돌려줘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만약에 진짜 여기 있었던 돈을 다 없어졌어. 우리도 없어. 이러면 돌려줬겠어? 안 돌려? 있으니까 돌려줬겠죠. 근데 얼마 돌려줬다? 아주 찔끔 돌려줬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 스위스의 국고로 국고나 혹은 이 스위스 은행의 자산으로 주인 없는 돈이니까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딱 양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스위스가 이략 여러분들 금융의 중심이자 허브로 아주 강력하게 부상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스위스 금융의 발전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탄탄했던 스위스 금융이 왜 지금 여러분들 무너지고 있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 스위스의 이휴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와 그리고 인수까지 부도위기설과 인수까지를 여러분들 다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편으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눔 uto